이번 미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식당 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맘에 드는 물건 하나씩 가져와주세요. 하나요? 네, 하나씩 가져와주세요. 아, 인당 하나 가져와요? 그거 좋은데요, 어때요? 그거 괜찮다. 괜찮죠? 우리 두 개 더 와. 두 개 더 와. 식당 안에. 형, 무슨 찢는 것도 안에 있으면 좋지 않아? 이거 몰라야 돼. 이거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하나. 우리는 하나 더 갖고 와야 돼. 아니면 국자 하나 더 갖고 가자. 이렇게 가져가자. 이렇게? 오빠, 술 가져가도 돼. 넓은 거 하나 가져갈래요? 그렇지, 광고. 술. 괜찮지? 괜찮아요, 형. 이겁니다. 형, 이건 어때요, 차라리? 그래? 완전 큰 거, 차라리? 저기 있는 재석이 형이 작은 거 두 개 가져갔으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혹시 모르니까 큰 거래. 아, 난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뭔데? 오, 예쁘네. 주정자들이에요. 안전거리들이에요. 술을 가져왔어요? 예? 네, 저 술을 가져왔습니다. 술을? 선생님, 저 이거 갖다 놓을 이거 뭐예요? 갖다. 던져도 멀리 가고. 어, 저거 뭐야? 이거 갖다 놓으실래요? 이걸요? 저걸 갖고 왔어? 이거만 한다고?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쓰신데요, 잠깐. 아, 선물 받으신 거예요? 아, 그런데 지호는 저기. 아, 이거 뭔데? 배를 갖고 왔어. 어, 소민이 좀 비슷한 거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 겹쳤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지 말리네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사이즈가 다르잖아. 사이즈가 다르잖아. 왜? 뭐냐, 소민이? 왜? 왜? 자, 이번 미션 설명 드릴게요. 강원도에서 개최된 2018 동계올림픽에서는 특히 컬링이 열풍이었죠. 컬링. 컬링이 열풍이었죠. 컬링.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미션은 부엌 컬링이드래요입니다. 컬링이야? 형, 대박이야. 야, 이걸로. 아, 이걸로 어떻게 하냐. 아, 이걸로 어떻게 하냐. 방금 여러분이 가져온 도구로 컬링을 하면 되고요. 네. 각 팀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도전하고 본인의 도구가 관역 정중앙에 가장 가깝게 도달할수록 높은 점수로 획득하게 됩니다. 아, 설마 떼요. 네, 이제 전원 도전이 끝난 후 관역에 남아있는 도구가 위치한 곳의 점수가 팀 점수가 됩니다. 아, 오케이. 컬링판 들어와주세요. 이거 100. 이거 대박이지. 무조건 가르치겠다. 3점이 된다. 아, 이거. 벌치면 되잖아. 네. 야, 이건 사이즈가. 이건 역시 아는구나. 이건 뭐 여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 8, 8, 8. 이건 안 좋겠는데? 뭐를. 이건 어디 걸 쳐야 되는 거야?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는. 이게 존나 나쁘나 모르겠네. 이거 괜찮은데? 쉽지, 오빠. 저거는 괜찮지. 저건 좋은 것 같아. 이건 괜찮다. 일단 팀장끼리 가위바위보 진행해서 이긴 팀에서 성공 정할게요. 네. 보세요. 이게 좀 좋아. 아, 후봉이 낫지 않나? 가위바위보. 오케이. 후봉이 낫지. 네. 첫 번째 주자 누구 하실 거예요? 조빈이가 있어. 이거는 각본 거는 자기 걸로 던지는 거 하면. 내가 이거. 자기 걸로. 아, 자기 걸로. 이걸로만은 안 되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밀수가. 근데 이게 던지는 건 안 되잖아. 미는 거만 된대, 미는 거만. 던지는 건 안 돼요. 컬링. 굴려, 굴려. 저기 웃기니까 웃기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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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여기도. 어떻게 하려면 안 돼. 안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하려면 돼요. 아니 이거는 인정이에요. 갈게요. 다음 이제. 야 그거 훨씬 낫네. 아 그럼 이걸로 할걸. 도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을 내리고. 사람만 안 나가고.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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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도전 안 했잖아. 했어요. 도전했어요. 했어요. 다음 하세요. 다음 누구야. 너 어차피 밀어 오빠 밀면 돼. 너 어차피 밀어 오빠 밀면 돼. 이거 귀여워. 이게 뭐라고. 방향을 이거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친구. 그냥 저기 구석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하고 들어가지. 살살 굴려서 그냥 저 뚜껑 옆에 딱. 살살 굴리면. 히더라고. 이거는 똑바로 안 간다니까. 히는 걸 생각해서. 야 라이를 생각하고 던져. 똑바로 안 가고. 야 야 골프 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짝. 살살 던지면 돼. 아 세다. 아 세다. 아 세다. 라이가. 야 라이 얼마 없네. 야 라이가 거의 없네. 야 바로 맛있겠다 야. 나와라 꼬맹아 내가 간다. 꼬맹아 나와라. 어떤 걸로 할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당다라 당다라 당다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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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있게 이걸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하라고요? 이걸 해요 재미있게. 아 이것도 이것도 되지. 어제 국자가 됐잖아요. 두 개 어차피. 나는 궁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다라 당다라 당다라. 하하하하. 자 그러면. 국자로 가요. 네 국자로. 금방 되지 또 이거. 국자 재밌겠어. 되지. 금발발발데요. 금발발발데요. 여긴 되죠. 여긴 되죠. 여긴 되죠. 손은 나가면 돼요. 여긴 되죠. 발만 안 밟으면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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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봤어 지금. 아 이거 조금만. 속도 봤어. 야 이게 가볍지 근데 이게. 가볍잖아. 조종박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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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ny. ORDES. 요거ㅋㅋ 야.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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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안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 너네 다 한 거야? 3위 3위 나 재석이 형 정도 속도를 딱 던졌는데 도전하세요 도전! 아 두 개 두 개니까 우리 아 이건 들어가야겠다 중앙에 꽂아라 중앙에 꽂아 꽂아 오케이 반출 중앙에 꽂아 꽂아 반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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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영이야 쭉 밀어 화이팅 진짜 세게 해야겠다 밀 수 있을까요? 여기 대놓고 밀 수 있을까? 바닥에 대고 던지지 말고 밀어야 돼 더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밀어봐야 되잖아 지하영 더 들어가도 돼 밀 수 있을까? 아니 더 들어가도 돼 도전하시고 도전하시고 지하영 내 생각에 도전하시고 내 생각에는 뒤에서 문 띄어와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게 던지는 거야 컬링이에요 컬링 컬링이야 던지면 안 되죠 일루와 컬링이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저 뒤에 뛰어와 컬링이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저 뒤에 뛰어와 던지는 거야 조심해 아 이거 안 되는 걸 안 해 자 도전부터 해주세요 도전 안에서 도전했어요 자 도전 레츠고 조심 조심 아이고 아이고 아 Martin 우와 와 아이고 15점 10점 10점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2라운드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도 이 식당 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씩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원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이번에 콜링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다른 걸. 제기차기일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 좀 평평한 걸 갖고 와야겠다. 이런 거 가져갈까? 이런 걸 하나 가져가야겠다. 형, 이런 걸 가져가야겠다. 나 이거 가져갈까?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딱 굴리기도 편하고. 그러면 컵을 갖고 와야겠다. 이번에는 다른 거겠지. 뭔가 좀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일 것 같아. 굴리는 게 아니고. 맞아요. 참 나. 자, 갖고 왔습니다. 한번 놀아보죠.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드려요. 우리가 이겨드려요. 이건 큰 효과. 제작진이 많이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웃음꽃이 있고. 오케이. 욕을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오케이. 골랐어. 그런데 진짜 멋있어. 자, 다 가져오셨죠? 네. 자, 가져왔습니다. 이번 경기 일단 들어올게요. 컬링 아닌가 봐, 이번에. 뭐죠? 설마 이번에 탁구 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 탁구 치는 건 아니겠지? 이걸로 탁구를 치려면 이렇게. 형, 탁구 맞네. 맞네. 아, 진짜 탁구네.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거 쎄하더라고, 지금. 지영이 어떻게 치냐. 진짜 탁구네. 영하킹이 오늘 또.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잘 골랐어. 아, 이거 탁구 좋아. 아, 미치겠네, 이거. 야, 근데 이거, 이것도 그렇고 이거. 아,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네. 자, 강원도는 대한민국 탁구 메카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경기는 2대2 탁구 대결입니다. 2대2. 오케이, 그럼 오늘 또 8, 8 올림픽 세대 아닙니까? 한 팀이 먼저 21점 내면 경기 종료고요. 원하는 타이밍에 한 번 주자 교체 가능한 거예요. 아, 원하는 2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한 번 주자 교체 가능한 거예요. 아, 원하는 2시간에. 자, 봐. 무조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팀에는 또. 왜? 우리 팀에는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아,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다 플레이어야지. 여기는 둘씩 해야죠. 시작하자마자 1점 하고 바로 맞나? 아, 그런데 너무 잘.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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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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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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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서입기만 하면. 아니, 지금. 아니야, 칠 거예요. 아, 칠 거예요. 아, 칠 거예요. 맞는데, 얘네 둘이 맨침하고 시작하자마자 바꾸려고. 왜요? 어, 아니, 막 완전 버려야 되니까. 어, 소민아. 넌 버려진 소문이 없다. 소민아. 넌 우리 팀 오면 우리는 에이스로 대접한다. 그럼. 무조건이지. 왜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니? 너 같은 에이스가. 아니, 소민아. 그게 아니라. 어, 그럼. 팀이 이겨야 되잖아. 팀이. 내가 곧 팀이다. 저 몰라? 아는데 왜, 오빠. 근데 나는, 소민아. 나한테 궁금한 게 너 탁구 왜 좋아해? 조큐랑 탁구 왜 좋아해? 얘기해 봐. 매력이 뭐야? 오빠들이랑 하는 게 재미있어요, 오빠들이랑. 그렇지, 알았어. 자, 연습 한번 해 봅시다. 좋아요. 잠시만요, 형님. 거기 갔잖아요. 잠시만요. 야, 너 이거 뭐 설치하러 온 거야 뭐야? 기사님이에요? 잠시만요. 기사님.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어? 여기를 못 따니까. 그러니까 들고 쳐야 돼, 들고. 이렇게만. 그래, 들고 해, 들고. 들고 해도 웃겨, 웃겨.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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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만. 야, 담아가. 여기다 갖다 대놓고 있으면 돼. 무겁지? 무겁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왜?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아니, 최대한 종료할 수 있어. 야, 왜 안 돼? 아, 가져왔는데. 아니, 이거 왜 안 돼? 아, 겁이 있대요. 아, 겁이 있대요. 아, 겁이잖아요. 아, 겁이잖아요. 아, 재미는 있는데. 아, 몇 터치예요? 아, 한 번만 터치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아, 재미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네가 방향을 미뤄해야지. 자, 너 짜증내지 마. 아니, 짜증내지 마. 아니, 짜증내지 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우리 서민이 위로 해야지. 위로해, 위로. 위로해, 위로. 봐봐, 내가 보여줄게. 봐봐, 해봐봐. 나한테 공 줘봐봐. 어떻게 하지? 대가리를 들어야지. 그냥 넘기기만 해봐, 넘기기만. 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대가리를 들어야지. 알아, 오빠. 이렇게 밀어, 밀어. 알아, 안다고. 바닥으로 해, 바닥으로, 서민아. 해봐, 해봐. 이렇게 밀어야지, 위로 해.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아닐 거 아니야, 계속 얘가. 자, 이제 하죠. 빨리 하죠. 쳐봐, 쳐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너랑. 중국이 형이랑 먼저 하는 거야? 자, 서브게임, 서브게임. 해봐요. 서브게임이요. 시작. 잘한다, 우리 서브게 하려면. 왜? 야, 소민이. 나 소민이 못 받아. 소민이 쪽으로. 많이 밀어도 돼. 많이 밀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서브. 이제 시작이에요. 오케이. 여기 서브고시 21점 내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긴 거 알고 하지 마. 아닌 거 알고, 방금. 방금 끝난 거 알고. 서브. 오케이, 서브. 자, 비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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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비켜줄게.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2대0. 아,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3대0. 오케이. 오케이, 3대0. 오케이. 오케이, 3대0. 2대1. 아니,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2대1. 야, 이거 때문에 안 보여. 야. 너 왜 역할 다 설치해놓고 그냥 쉬어. 나도 힘들어요. 하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기게 보자. 손빈이가 이번에 의지가 강해. 많이 밀고 들어와 있어요. 너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야, 네일이 보자. 네일이. 네일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오빠 이게 더. 2대2,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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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선데이. 선데이. 야, 이거 너무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이게 진짜. 야. 네가 받을래?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래? 내가 받을 수 없어, 이거. 오케이, 좀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잠깐, 잠깐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자, 여기 숨 좀 고르고, 숨 좀 고르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4대4. 치면 어떻게 날아요, 소민아. 한 번만 치게 해줘. 너 받아, 받아. 서버, changing. 소민이 서버 한다고? 소민이 서버 한 번 하자 아 역시 소민이 던져서 바로 치는 것 같아 던져서 바로 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이거잖아 이거잖아 내가 할거는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봐봐 여기를 맞추고 소민아 이렇게 소민아 할 수 있어 소민아 여기를 맞추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얘를 맞춰서 맞추고 맞추고 아 근데 여기 맞추고 보내도 돼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이렇게만 해 지금처럼이야 한 번 써가 오케이 오케이 자 정수 이겼어 이겼어 지효 지효 우리도 바꿔? 우리도 바꿔 야 저 슈키야 컵이 미치겠네 컵이 짜증난다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잖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2대2로 두 명 너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해 아 좀 더해 형 이거 점수 확 벌려야 돼 넣을게 넣을게 선택이 하나 될게 어? 뭐 하는데요? 뭐 해요? 어? 뭐 하는데요? 뭐 해요? 활용 활용 채 만들어요 우리 채 만드는 거예요 채 아니 뭐 하는 아니 자 갑시다 아니 우리 아니 우리는 이거야 아니 컵이 없는거죠 아니 우리 아니 우리 두 개잖아 우리 형이 이걸 갖고 왔어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 없지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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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떼수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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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탁구 차야돼요 이태리 탁구 차야돼요 탁구 차야돼요 탁구 차야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나야? 우리 서버 서버 보여줘라 소민한테 대박 보여줘라 소민한테 대박 오케이 전소민 잘한다 오케이 전소민 잘한다 소민이 잘한다 역시 에이스 이제 안 쳐도 돼 역시 소민이 에이스 소민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자 11 대신 아니 제가 궁금한데 이렇게 못하는데 못하게 하는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데 못하게 하는거 진짜 잘못된거에요? 아니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시험자분들한테 궁금해서 묻는건데 아니 이렇게 못하면 에이스야 안아서 중요한건 소민이 의사 소민이 하고싶지 네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얘가 나쁜거야 내가 나쁜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키는거죠 그러면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였다면 아니 그럼 해야지 그게 해봐요 그러니까 나도 불만이 있는 게 받을 수 있는 공은 내가 칠 권리가 없어. 왜 왜 왜. 아니 팡터 같은 건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왜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방금 쉬웠는데. 그리고 도와야를 받은 거 시청자분들은 짜증이 안 나지만 우린 짜증이 난다는 거야. 여러분은 짜증이 안 나고 나는 짜증이 나요. 그거 불고표하잖아요. 자 갈게요. 오케이. 11대 9. 가세요. 11대 10. 11대 10. 준비. 오 나이스.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려워. 내가 가만히 있어봤어.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지. 이게 지금 어렵냐고. 그게 아니고 오빠가 칠 것처럼 해놓고서 안 치니까 내가 그냥 한 줄 알았어. 내가 가만히 있었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짜증 안 나죠. 우리 짜증이 나요. 아니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미쳐요. 아니 이렇게 치면 돼. 여러분들 벗질 안 맞죠. 조민이 의사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고. 네가 왜 하고 싶어. 얘기해 봐. 그리고 맨날 자기가 치다 갑자기 또 이렇게 앉고 버리면 어떡해? 제대로 오면 치고 싶다며 하자고 오빠 바꿔 바꿔 형 숟가락은 줘봐요 숟가락 한번 숟가락 맞으면 봐야지 숟가락 기다려 어 숨었다 숟가락 기다려 어 숨었다 야 장구 시작됐다 장구 타임 언제 나갈지 몰라 공이 장구 타임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깨파리 형 그만해 야 공이 그만해 아 깨파리 형 아웃 너무 깎아쳤지 아 깨파리 형 아웃 자자자자 좋아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조금 더 이겼어 이겼어 몇 대 왜? 표정 어두워졌다 깨파리 형 표정 어두워졌어 표정 어두워졌다 깨파리 형 표정 어두워졌어 어 좋다 아 깨파리 형 표정 봐 왜 때메? 자 나이스 됐다 야 야 잘했어 몇 대 명? 형 2점 남았어요 형 2점 남았어요 2점 남았어 2점 남았어 2점 남았어 2점 남았어 해 니가 봅니다 아 아 아 어? 9, 10, 9, 10, 9 박빈이 다 이게 뭐라고 박빈이 다 이게 뭐라고 박고 으윽 오케이 연속 1점 밀어kadRO 야 뒷수가 맞대 너무 어려워 1점만 더. 받아줘야 돼, 이거. 받아줘야 돼, 이거. 경호! 오! 경호!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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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점수로 세찬 팀이 이겼습니다. 괜찮아. 또 다음은 경기인데. 예! 세금의 감성! 네, 그래서 승리한 세찬 팀은 알감자 13개.